인류의 미래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기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그 물음을 수없이 되내며 인류가 나고 자란 그곳, 바로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인류의 의식주, 그 무엇이든 삶의 터져는 땅에 있기에 토양의 건강한 복원에서부터 다양한 영농방법으로 미래를 열어가고자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제 자연을 치유하는 무농약, 무화학, 무항생제 영양제 크라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이 있듯 크라식은 자연친화적 농법으로 인류의 질병예방의 앞장서는 검경박예를 존중하는 기업입니다. 더 이상 화학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기술이 건강하고 맛좋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테리아 및 미생물 배양 제조 기술로 토양을 계량하고 복원하고 살균, 살충, 영양 기능을 겸비한 멀티 액상 비료로 친환경 무공의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크라식의 기술 이러한 크라식의 기술은 짧은 시간 고성장을 유도하면서도 많은 수확과 저장 기능과 맛도 뛰어난 농작물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사육도 이젠 친환경적이면서 고효율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가축의 생체 분석을 통해 개발된 크라식의 생체 성향 영양제는 사육하는 동물의 음용수에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고속 성장은 물론 맛과 건강, 영양을 골고루 갖춘 저비용, 고효율의 가축 사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크라식의 오랜 연구와 개발로 이뤄낸 핵심 보유 기술에 있습니다. 슈퍼 유산균을 배양하고 제조 생산하는 기술과 슈퍼 축산물 사육 기술 살균 살충 영양제를 통합한 액상 비료 제조 생산 기술 농축산 생체 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수 제조 생산 기술 성장 속도와 맛 품질과 생산량을 증진시키는 일반 농산물 재배 기술 그 외에 기능성 농산물 안개분사 재배 기술 농축산 농가 인프라 개선 융합 기술 슈퍼 축산물 사육 관련 응용 기술 등 건강한 토양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값진 결과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이끌어갑니다.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출발 크라식이 이끌어갑니다.